이제 새로운 맵 한번 볼게요 이스케이프 게임 19년 4월 최신이네 4월달에 나온거야 저런게 재밌어 어떻게 탈출해야 될지 여러분들 같이 고민하는 뭐야 마리오 마리오 카트 일로? 오케이 식고요? 힌트 떨어지는데 어 오케이 힌트? 힌트 뭐야? 아아 아까 거기서 뭐 해야되나보다 힌트에서 맞다 이런건 포즈가 있어 이거 스킬이거든요 힌트 어 문을 왼쪽 문을 들어가라는건가? 어디 문이 있나? 어디 문이 있나? 어디 문이 있나? 여기서 아까 이거 탔을때 문이 있다는건데 어디 있다는거지? 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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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있다 아 아이씨 어쩐지 없더라 저놈이 만들어주는거구나 뭐야 오케이 다음 힌트 피지컬 피지컬 별 피지컬도 안되지마 뭐야 어? 뭔가 뭔가 있다 뭔가 있어 여기서 뭔가 해야된다 문을 타야되는거 같은데 힌트가 없었잖아 있었나? 뭔가 있다 뭐야 아아아 뻔하지 뭐 낚시맵 제작자라고 내가 중간 세입 안통한다고 이건 대포타고 가라는거에요? 여러개 줄셈 요렇게 요렇게 오케이 어?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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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뭐가 있었죠? 우리가 지나온 길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또 뭔가 있어 여기? 여기에 뭐 있는거 아니야? 이게 수상해 내려가는게 있다는게 중간에 뭔가 있는게 아닐까 아아아아 그냥 기다리면 되는거였네 장난? 장난하나 신발 신발 신발은 이거 가시를 이제 이거 밟을 수가 있어요 장화 뭐야 뭐야 그냥 감사되나 뭐야 그냥 감사되나 여기서 열나 죽었네 아 나 컨트롤 미스인데 저기서 왜 이렇게 빨리 죽었어 여기 뭔가 있어 일단은 2단 점프 여기 뭔가 있었어야 돼 그쵸? 아니네 여기 뭔가 있을거 같아 문 봐봐 문 아까 봤던 문 못봤네 무슨 문 신발을 먹고 가는 길에 문이 있단 얘기네 큰거 있을 때 거기에 뭔가 있다 뭔가 저기에 신발을 먹고 가는 길에 뭐가 있어 또 사랑니인가 봐 사랑니 흔들리는거 빼주면 여긴가? 여기에 뭐 있는거 아니야? 나 빼고 모두 문 봤다고 어딨는데 얘들아 너네끼리만 아는 얘기 하지 말고 좀 같이 좀 하자 소통 좀 하자 어딨어요 이걸 치면 문이 나온다고? 이거 뭐 이거? 요거 얘기하는 거야? 아아 아 아 아 나 아까 못 봤어 저거 나 죽었는데 못 봤어 아 저거 맞을 때 저렇게 나오는구나 아 나 못 봐서 그래 오케이 저거 어떻게 못 봤냐고 죽었을 때 아 열받은 다음에 열받은 생각하고 다시 딱 봤을 때 엑스가 많은 걸 보고 아 열받은다고 여러분도 채팅창을 본 거예요 그 다음에 문 볼 생각 못 됐어 됐습니까? 채팅 탓을 하는게 아니고 그렇게 된다 그만 으아헝 잠깐만 이거 아까 했던 거잖아 용태야 이거잖아 내일 심각한 문제가 있나 진짜 방금 전 걸 기억 못하는 거 큰 문제가 있어요 간단 좋습니다 액시트 잠깐 너무 수석한데 이렇게 곱게 보내줄리가 마리오 하는 사람들은 성악설이 맞아 누구죠 성악설 노자였나 순자였나 뭐가 있는데 그 봐 그냥 곱게 보내줄리가 없죠 뭔가 뭔가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고 있다 잠깐만 여기 초록색 초라 아하 찾았죠 약간 초록색끼가 있어 이건 뭐야 선물이야 초록색 버섯 뭐 목숨도 안 차는 거 필요도 없는 거 어차피 한 판 하는데 초록색 뿌리고 버섯 그리고 독버섯이야 임마 원래 버섯 색깔대로 하면 이야 선물 두 개 지금 근데 저게 만약에 익스포트나 뭐 챌린지에 나왔을 때면 한 판에 피를 세 칸 채울 수 있으니까 이득이긴 하죠 떨어진 피를 목숨을 채울 수 있으니까 백인에선 먹어야지 간단했다 그쵸? 난 이런 퍼즐맵이 좋아 뭔가 남는 거 같잖아 그쵸? 월드레코드 39초야? 어 빨리빨리 깼나보다 18개월 추천 주자고? 그래 추천 주자 어 끝났네 다중 해줘야겠다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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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